어깨 내에 있는 견봉화 점액랑이라는 구조, 즉 어깨에 주사를 많이 주는 부위 중 점액랑 주사법은 많은 부위에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. 어깨를 감싸고 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의 염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충돌구축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대결절과 견봉 사이에 많이 부딪혀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염증 상태를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